네 안녕하세요. 보안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보안컨설팅 업무 중에서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업무들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업무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라는 것은 보안컨설팅 업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모이킹하고는 조금 달리 관리자 입장에서 보안설정의 인프라 보안설정 여부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이킹 같은 경우는 관리자 입장이 아니고 외부 사용자 입장에서 연결된 서비스의 취약점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업무라는 것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설정들이 있죠. 계정 설정들,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트들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보안설정 하기 위해서 로그 설정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설정들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외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이 서버에 들어왔을 때 서버 설정이 잘 되어 있니 안 되냐에 따라서 더욱더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서버의 내부에 더 침투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미리 방지를 하는 것, 이것이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가이드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 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가이드인 것이고요. 각 인프라에 대해서 서버, 네트워크, 웹서버, 왓스 쪽, 개인 PC 쪽 이런 것들의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 가이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이거 가이드를 기준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설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서 가이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을 하시면 더욱더 공부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분석들을 위해서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수동으로 다시 한번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직접 그 설정 화면으로 가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컨설팅 업체 중에서는 자기만의 스크립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버전마다 만약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2012버전하고 또 뭐 2016버전하고 그 다음에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고 레지트리 저장하는 위치들도 다른 것이고요. 또 일부 명령어들도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마다 이제 스크립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그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크립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동으로 설정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스크립트 진단으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수준은 그냥 에이전트 설치 방식으로도 많이 지금 이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설치 방식이라는 것은 서버들이 이제 수만 대가 있고 수천 대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각각마다 이제 에이전트를 깝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 동작 방식은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들이 동작이 되면은 각각 서버들 여기에다가 이제 한 곳에다가 이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겠죠. 그러면은 이 결과 모인 이 서버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항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버 설정들이 일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설정들이 일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보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어떤 인프라 진단들이 아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죠. 하지만은 에이전트 설치 방식으로만 너무 이제 의존을 하다 보면은 왜 이것들을 진단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 또 수동으로 진단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수동으로 하나씩 명령어를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설정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설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외부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토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취락점 진단 도구를 돌렸을 때 정말로 그런 보안 설정 한 것에 의해서 잘 막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적 취락점 진단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전체 다는 아니고요. 공개 강의에서는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그런 서버 설정들,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